감사합니다. 앵콜 할까요? 아 앵콜은 당연히 민지 저 손병란 나왔는데 앵콜은 앵콜은 당연히 정말요? 잠깐만 악수 한 번 해주고 우리 장군님 난 여기 와있네 아이고 왠지 사람 여기 와있고 앵콜은 다 준비가 돼있어 그리고 저..잠깐만 고흥 형님 올라와봐 빨리 올라와봐 반갑습니다 이거 한 번 섞어봐 섞어 섞어 섞으라고만 보지말고 날치고 막 뒤집어 엎어버려 오케이 이제 내려가 근데 내려갈 때 선물 하나 드릴게 아니야 이건 놔두고 이건 놔두고 선풍기 이거 휘어져 요거를 우리 민지씨가 하나 뽑아줘 이야 노래도 성률로 줬지 이제 저어주 흉 저었으니까 민지씨가 하나 속에서 하나 뽑아줘 멀찍 뽑았다 네 뽑았습니다 네 몇 번인가요? 네 8085 8085 8085 8085 안계세요? 저기있다 저기있다 저기 8085는 우리 민지씨 앵콜 부를 때 이리로 내려와서 선물 받을 하시기 바랍니다 내려오세요 천천히 내려오시고 민지 노래중에 노래나서 말고 여러분들 다 아는 노래로 가난한 당신이 운영해봐라 다 같이 담으로 나를 마치다 할 것일까 없던가 여자이기에 보니 헤헷 나의 몸 알아가면 떠나버리며 정 때문에 나의 몸이 다 같이 담으로 이 남자 담으로 이 남자 사랑한게 잘 모시더라 사랑한게 잘 모시더라 사랑한게 잘 모시더라 사랑한게 잘 모시더라 여러분이 아는게 바다가 이끄러와 같이 가세요 여러분 다른게 함께 가세요 예예 네 네 너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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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도 너의 헤헤헤 하다가 격지라며 하다가 격지라며 백놀아 후 눈에서 멀지 않는 모습 하다가 격지라며 하다가 격지라며 하다가 격지라며 마지막 한 분 더 이러면 숨 마숨을 같이 하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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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숨 마숨을 같이 하세요 하하 하하 내다 이곳이 소아 내 젊을 샛나 자랑 정답 선생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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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 선생님 서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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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 황당하시고 민재씨 한 장만 더 뽑으세요 한 장만 더 뽑고요